본명과 활동명이 같은 한효주는 1987년 2월 22일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서 태어나 빠른 연생으로 93년 7살에 덕성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요. 많은 초등학생들이 그렇듯이 한효주 또한 교사, 시인, 수의사, 동물조련사, 대통령, 축구선수 등 많은 꿈을 꾸었지만 그 중 연예인 꿈을 가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어머니 덕분에 예체능 분야에 특출났으며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것을 좋아해서 열심히 하다보니 무엇을 익히는 속도가 항상 남들보다 빨랐다고 전해지고 있죠. 특히 운동신경이 워낙 좋아서 학창시절 100미터 달리기는 설렁설렁 뛰어도 항상 15초대였다는 썰에 있고 피구, 발리아구 등 각종 종목에서 에이스를 도맡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98년 12살 초등학교 졸업 그리고 2001년 15살 율량중학교를 졸업하게 되죠. 이후 2002년 16살 청주여자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는데 이때 정말 우연히 의료회사 모델선발대회에 참가해 2등을 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듬해인 2003년 17살 미스 빙글의 선발대회에 참가해 대상을 수상하게 되면서 이것을 계기로 배우의 꿈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바로 연기학원 등록 그리고 연기과에 진학하기 위해 분당에 있는 불곡고등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고 고모집에서 지내며 입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2004년 18살 가수 심플리 썬데이의 노래 사랑해요 뮤직비디오를 통해 데뷔 그리고 잘생겼단 소리뿐만 아니라 꽤나 인기를 끌었을 것 같은 미모로 불곡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죠. 이후 2005년 19살 동국대학교 연극영화학과 진학과 함께 드라마 논스터5를 통해 본격적으로 배우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당시 한효준은 생각만 하던 캠퍼스 생활이 너무 좋아서 오디션을 뒷전으로 두어 많이 혼났다고 합니다. 그러던 나중 논스터5 출연제의가 들어와서 그래 내 꿈은 배우야 라고 생각하며 까메오로 출연하게 되는데 출연하자마자 반응이 워낙 좋아서 바로 고정으로 출연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피자업 광고를 시작으로 예능 연예편지 시즌2 예능 엑스맨을 찾아라 가수 포지션의 노래 그대가 이 세상에 있는 것만으로도 뮤직비디오 가수 에픽하이의 노래 파리스 뮤직비디오 그리고 인기가요 MC를 맡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06년 20살 영화 투사부일체 가수 러브홀릭의 노래 원러브 뮤직비디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의 탑배우인 송승헌, 송혜교, 원빈 등이 출연하였으며 얼마면 되냐는 원빈과 송혜교의 장면이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드라마 가을동화 배우 배용준, 최지우 등이 출연하였으며 눈사람 키스가 유명한 드라마 겨울연가 배우 송승헌, 손예진 등이 출연하였으며 손예진의 미친 미모를 볼 수 있는 드라마 여름향기 한류열핑의 큰 역할을 한 윤석호 감독의 가을동화 겨울연가, 여름향기 이 계절 시리즈 대작 드라마들의 마지막 스토리인 드라마 봄의 왈츠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먼저 나온 드라마들의 출연진들이 빵빵해서 이 드라마 또한 유명 배우가 주인공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왔지만 뜬금없이 신인 배우 한효주가 출연하게 되면서 앞서 나온 드라마들을 시청한 시청자들은 쟤 누구야? 연기 잘해? 라는 쌀쌀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 감독이 직접 한효주를 찾아가 캐스팅을 한 것이었죠 그러나 수준급의 연기를 보여주어 쌀쌀한 반응을 확 바꾸게 됩니다 하지만 드라마 자체는 앞서 나온 드라마들 때문에 기대감이 너무 상승했는지 별다른 재미를 주지 못하고 낮은 시청률과 함께 막을 내리게 되죠 이후 독립영화 아주 특별한 손님 그린타임 녹차광고 그리고 그에 열린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에서 아주 특별한 손님으로 신인 여우상을 받게 되죠 이듬해 2007년 21살 예능 무릎팍도사 드라마 하늘만큼 땅만큼 그에 열린 kbs 연기대상에서 하늘만큼 땅만큼으로 여자 인기상 같이 출연한 배우 박혜진과 베스트 커플상 2008년 22살 대안항공 광고 배우 이준규와 함께 드라마 1일쯤에 삼천리 자전거에 후원을 받아 제작한 독립영화 달려라 자전거에 출연하였으며 이 영화에서 만난 인연으로 삼천리 자전거 광고 출연 그리고 그에 열린 sbs 연기대상에서 1일쯤에로 뉴스타상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09년 23살 가수 이우상의 노래 남잔 다글의 뮤직비디오에 출연을 시작으로 전성기를 맞게 해준 드라마 찬란한 유산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2007년에 출연한 드라마 하늘만큼 땅만큼과 이번 찬란한 유산에 출연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할머니가 tv로 자신을 매일 보면서 좋아하실 것 같아서였다고 합니다 이후 가수 애주완의 노래 헤어져 뮤직비디오 가수 케이윌의 노래 사랑한단 말을 못해서 뮤직비디오 한효즈가 직접 불렀으며 뮤직비디오까지 직접 출연한 노래 왈칵 눈물이 단편 뮤직드라마 소울 스페셜 한일 합장 영화 천국의 우편배달부 가수 럼블피쉬의 노래 둘이 더 좋아 뮤직비디오 예능 야심만만 삼성 카메라 광고 베스킨라빈스 광고 그리고 그에 열린 시상식에서 찬란한 유산으로 특별 기획 부문 여자 연기상 10대 스타상 같이 출연한 이승규와 베스트 커플상을 받게 되죠 이듬해 2010년 24살 지난해 찬란한 유산에서 얻은 엄청난 인기에 또 한 번의 인기를 얹은 드라마 동의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드라마 허준, 대장금, 이산을 연출한 이병헌 감독의 새작품으로 인해 많은 시청자들이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있었지만 극 초반부터 한효주의 사극과 어울리지 않는 대사통과 딕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혹평을 내리게 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발전되는 모습 덕분에 혹평이 사라지고 혹평이 주를 이루면서 결국에는 레전드 드라마로 남게 됩니다 이후 한효주 노플라이의 노래 돈투유노 뮤직비디오 데이브레이크의 노래 팝콘 뮤직비디오 음악 프로그램 유희열의 스케치북 빙글의 요플레 광고에 출연하게 되고 그에 열린 시상식에서 동의로 여자 인기상, 여자 주연상, 그리고 대상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2011년 25살 첫 상업영화 오직 그대만에서 시각장애인 역을 맡게 되는데요 시각장애인 역을 완벽하게 소화하기 위해 시각장애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같이 생활하며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체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잠시 시력을 잃어보고 싶어 산동제를 넣어보려고까지 했으나 너무 위험에 포기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산동제란 눈의 상태를 진단하거나 치료를 하기 위해 동공을 확장시키는 약물이며 동공 확장 뿐만 아니라 수정체 조절마비 목적으로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여튼 그런 노력 덕분에 또 한 번의 엄청난 연기력을 보여주게 되죠 이후 자일리톨 광고 그에 열린 백상예술대상에서 지난해에 출연한 드라마 동의로 여주인공상 TV부문 여자 최우수 연기상 2012년 26살 FM 음악도시 성시경입니다 두시탈출 컬투쇼 영화 광의 왕이 된 남자 한효주 브로콜리너마저의 노래 숨바꼭질 뮤직비디오 예능 런닝맨 영화 반창고 그리고 옥수수 수염차 광고에 출연하게 됩니다 이듬해 2013년 27살 라디오 푸른밤 정협입니다에 출연을 시작으로 아큐브 광고 예능 런닝맨 한효주를 놓고 시나리오를 썼으며 다른 배우에게 전혀 가지 않고 바로 한효주에게 갔다 촬영하면서도 효주의 능력에 감탄했고 앞으로 더 성장하는 여배우가 되겠다고 생각했죠 메인 주인공으로서 영화를 잘 이끌어갔다고 생각한다 굉장히 훌륭한 여배우라고 생각한다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이런 극찬을 받은 영화 감시자들에 출연하게 되고 그에 열린 시상식에서 감시자들로 여자 배우 부문 인기 영화인 그리고 두 번의 여우주연상을 받게 되죠 이후 2014년 28살 배우 고수와 함께 노게론티로 출연한 단편 영화 묘양상관 출연 일본 영화 미라클 데뷔 크로군의 사랑과 마법 SSG 닷컴 광고 2015년 29살 영화 세시봉 그리고 영화 뷰티 인사이드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영화를 자세히 보면 한효주가 나오는 장면들은 어디 CF에서 본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각도가 뭔가 예리한데 뷰티 인사이드 감독이 CF 감독 출신이라서 한효주가 어떤 각도, 위치, 조명에서 가장 예쁘게 나오는지에 대해 큰 신경을 써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후 수려한 광고에 출연하게 되고 그의 열린 시상식에서 뷰티 인사이드로 대한민국 톱스타상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2016년 30살 디에트라 광고 리포 광고 영화 헤어와 예능 1박 2일 6년만의 TV 드라마 복귀작인 W 그의 열린 시상식에서 W로 같이 출연한 배우 이정석과 베스트 커플상 중편 드라마 여자 최우수 연기상 미니시리즈 부문 여자 최우수 연기상 2017년 31살 닥터그루트 광고 2018년 32살 영화 골든 슬럼버 영화 일랑 제주 특별자치도 공익광고 2019년 33살 미국 드라마 트레드스톤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드라마를 보면 한효주의 액션씬을 볼 수 있는데 촬영을 하기 전 한 달간 액션스쿨을 다니는 미국으로 출국하여 직접 액션신들을 소화했다고 합니다 트레드스톤엔 시즌1 마지막화에서 시즌2가 나올 것 같이 끝났지만 결국 여러가지 이유로 제작이 무산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되지 못한 채 끝나게 되죠 그리고 JM솔루션 광고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 34살 예능 서울촌놈에 출연하게 되죠 이듬해인 2021년 35살 빌베리플러스 광고에 출연을 시작으로 드라마 드라마월드 특별 출연 예능 출장 15야 원래는 5월에 개봉 예정이었지만 시국 때문에 밀려났으며 배우 변유안과 함께 출연한 일본 영화 태양은 움직이지 않는다 드라마 해피니스 그리고 2022년 개봉 예정 영화 해적 도깨비 깃발 배우 조인성, 류승용, 차태연, 류승범, 김성균, 문성근 등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배우들과 함께 방영 예정 웹드라마 무빙에 출연이 확정되면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영상 중간중간에 보면 한효주가 직접 부른 노래들을 몇 개 볼 수 있는데요 사실 피처링 및 직접 발매한 노래가 13개가 됩니다 영화 반창고를 한창 촬영하던 26살에 뒤늦게 사춘기가 왔다고 하는데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것을 싫어해서 사춘기를 겪어보지 못했지만 성장을 하면서 조금 더 자기스러워지면서 겪었던 것 같다고 얘기하게 되죠 그리고 맡은 역할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도 메이크업만으로도 이미지가 확 바뀌는 배우라는 얘기가 있으며 드라마 동의를 촬영하던 시기에 식당을 찾았는데 식당 직원분들께서 같이 간 배우 배수비만 알아보고 자신은 못 알아봐서 머리를 묶으며 저 동의예요 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키는 172cm이며 화면보다 실물이 훨씬 예쁜 배우이고 여행을 좋아하고 매너가 굉장히 좋으며 지병을 앓고 있는 한 팬의 집에 직접 방문하여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고인이 되었을 때 조문을 다녀갔다고 전해지고 있죠 또한 친구 딸에 몇천만원 되는 병원비를 대신 처리해준 적도 있으며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의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도 하고 팬들과 함께 연탄봉사도 한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2020년에는 전국재해구호협회에 1억원을 기부했으며 서울촌놈의 출연료를 충북 청주시에 있는 새생명지원센터에 기부했다고 전해지고 있죠 다른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재생목록 이번 영상이 재미있으셨거나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